그들이 느끼고 있는 신체적 고통, 그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저는 다시금 명상의 상태에서 재개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에너지 자체를 다시금 재체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만 시간 이상의 명상을 한 것 같습니다. 30,00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랜 노력과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힘이 됩니다. 오늘 간단히 지금 볼 것은 이제는 그냥 자세와 앉는 자세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건 막대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부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 한쪽 다리를 밑으로 하고 앉았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안정되었게 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명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체가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을 담색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리는 안정되게 오랫동안 앉아있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되게 오랫동안 앉아있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허리입니다. 허리와 척추 허리와 척추 라인입니다. 이것은 곱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곱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세번째는 어깨입니다. 어깨는 바르게 펴면서도 힘을 빼야 합니다. 펴면서 이렇게 땡기거나 긴장해지 않고 어깨를 펴면서도 힘을 빼야 합니다. 네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한가운데로 모으거나 아니면 가볍게 무릎이 되는 겁니다. 손을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신체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은 순수한 에너지에 따라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다보면 손은 변합니다. When you do the meditation, hands condition can be changed. You can match them or you can make the kind of pray pose. In Buddhism, you can see that pose. It can also be made like this according to your energy. And you have to make the chin down a little bit. And you need to make the close mouth. For the beginner, you just can close your eyes. But when you are familiar with this, you can just open your eyes a little bit. Now we are going to start. Now we are going to start. Now we are going to start. and hands down on your knee. I'll let you go. Let me get and maybe I can open your lips. 가볍게 눈을 감으세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고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들어감으로써 편안해지고 호흡이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